어떤 바쁘고 피곤하고 또 치열한 삶을 사는 중년의 신사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 또 사업 정말 치열하게 삶을 열심히 살았고 가정도 꾸리고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치열하고 전투적인 삶을 살았을까? 너무나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롭기로 소문났다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께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저처럼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성실하게 또 범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다면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어리슨이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네, 앞으로 바보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과 쓸데없이 논쟁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대답이 싱거운 거예요 자신의 삶은 사업을 하려니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계속 설득하고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산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투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어르신이 바로 말을 바꿉니다 쉬운 말로 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그 바보처럼 보여준 사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우리는 다투고 설득시키고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을 하게 되고 또 화를 품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 정말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당신 이거 잘못이야 이건 당신 고쳐야 되라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 넌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정말 널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꾸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까? 직장의 동료를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려고 아, 나 교회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막 치열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라를 바꾸려고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이건 잘못됐다고 막 여기저기 혈기 내며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이고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님의 감동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아지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경님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인지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늘 정말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그 감사를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내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경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셨는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중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곳에 흩어져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희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가난 땅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 37절에 이어지는 바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36장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까지 이제 37장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강대국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오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치한 세상에서 변화시키기 어려운 바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련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변화되어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능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뭡니까? 죄를 가진 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희를 정결하게 내가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어서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가난한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워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가난한 백성이 정말 의롭게 전과 다르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금방도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들을 섬기는 또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또 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많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왔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얽어맸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반드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은 꼭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이 세례와 같은 과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는 그런 정말 홍해를 걷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통해 자복하는 그날이 한 번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을 거치신 여러분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전과 다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간 사람이 죄값을 1년, 2년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합시다 전에 지은 죄값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이죠 앞으로 질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겠다는 약속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죄를 출소해서 저지르면 이제는 전에 똑같은 죄로 1년 살았으면 지금 2년, 3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감옥에 오래 넣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판결입니다 더 오래 넣어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오인으로 살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악한 죄는 아닐지라도 전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다 아니 전과보다 작은 죄를 저질러도 우리 삶은 더 군옥스럽고 더 번민에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전에 지었던 죄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전보다 더 자꾸만 죄를 졌는데 괴로움은 더 갑절이나 큰 것이죠 왜? 바로 용서받은 그리스오인이 바로 이 죄의식이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 죄의식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좌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과 죄와 싸워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결심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왕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고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다시 휩살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죄 지면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본래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울부짖으며 결심해도 또 똑같은 중독성 있는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러 가면 하리 더 태어나게 저지러 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의지로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절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에 달콤했던 죄가 추악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 요인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죄인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위의 삶 가운데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기에서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를 내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사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뒹굴며 사랑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시든지 다시 받아들이시는데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주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성가대도 열심히 주일날 찬양하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하면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또 술도 한 잔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태어난 표정 짓지 마시고 하여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찬양댄데 주일날 이 목소리 갖고 머리띠 넥타이 두르고 춤추면서 템버린 추면서 노래 부르던 내가 어떻게 주일날 찬양할 것인가 아유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난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 파여 나 절대 나갈 수 없어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냉장고 부시고 텔레비전 깨트리고 냄비가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부부싸움 하다고 아내도 집사님이고 나도 집사인데 이거 창피해서나 교회 못 나가겠다 주일날 이번엔 진짜 안 나가자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과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몸으로 가야 나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우리가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말이 변하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마음에 이 추악한 온갖 죄악 덩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고 감춰도 이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데 언제? 입술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는 거룩한 말 하고 싶고 격려하는 말 하고 싶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싶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싶어서 주님 내가 정말 금년 초부터 내 입만 조심하면 복을 받는다고 계속 들어왔는데 정말 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툭툭 튀어나오는 거 원망, 불평, 저주,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럴 때 입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요즘 자꾸 나오는 배가 제 마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배에다 손 얹고 지어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있은데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이는데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이는데 어떻게 입술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음단패설,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거 자꾸 나와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 이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은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좀 성령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쟁기 같아요 쟁기 돌짝밭, 가시밭 탁 갈아엎으셔가지고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아주 단순한 단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스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설레이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죠 너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고 쓸모없고 망가진 마음이야 너 인생은 아직 정말 살아올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가진 모욕과 학대와 서러움 속에서 또 살아오면서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말로 입은 상처들 때문에 다 깨어지고 패어지고 상처입은 영혼이야 그걸로는 안 돼 아무리 내가 수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용서하고 선언말 하려도 안 돼 너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야 이미 다 박살났어 깨어졌어 너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이 뭡니까? 너의 마음이 아닌 내 영으로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탁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이식수술 하잖아요 내 신장, 내 심장, 내 어떤 장기들이 내 게 아니라 깨끗하고 또 건강한 장기로 내게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이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 외부교회에 제가 집회를 나가게 되면 마지막 날 할 수 있으면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집회 다 끝나고 축도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인사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축도 끝나고 끝날 때 돌아가실 때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껴서 너무너무 싫고 미워하는 사람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너무 노골적으로 티나지 않게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그거 하고 나면 집회 3일 한 것보다 그 시간이 제일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교회에서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옥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십 수년 동안 양파로 나눠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슬처럼 서로서로 모함하고 괴롭혔는데 그때 이후로 3, 4개월 지났는데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요청했고 당신 잘못했어라고 꾸짖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이 증명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쓴뿌리가 제거되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다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끌어안을 때 그의 마음을 성령님이 또 만져주셔서 그도 나를 영접하고 용납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새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불행한지 중년 신사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삶에 유익하게 만들려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불행하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인에 대해서 그 마음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설교 후에도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주여 이 망가지고 깨어진 마음 오랫동안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시켜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후회스러운 내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내 인생이 되기하여 주여 없어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십니다 과거에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말과 생각이 다 바뀌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는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게스 36장 27절입니다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되는지 몰라도 정말 스며들듯이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어가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10년쯤 지났을 때 10년 만에 만난 우리 동창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며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 어? 너 말이 바뀌었네? 전에는 투덜투덜 투덜히 스모프가 별명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긍정적이냐? 어? 갑자기 너 칭찬이란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신조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신다 단순히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떠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언언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으신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슬레이브 종 노예라는 뜻이죠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법에서 말하는 입양제도에 대해서 잠시 사례를 들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들, 종들은 자기의 위치나 신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 따라서 자기의 존엄성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상인을 섬기는 노예면 상인 수준의 노예고요 군대 주의관의 노예면 군대 장관의 노예대우를 받고 왕의 노예면 세상 어떤 노예보다 높은 주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느 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죠 노예나 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 밑에 있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일 처리를 해도 밖에 나가면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대우받죠 당시에 더 그랬겠죠 바로 주인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노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때 마귀의 노예로 살 때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마귀의 노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갈 때는 최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를 사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듯이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종과 노예가 되었으니 신분의 최고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며도 메가도 목사님이 당시에 이 입양 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입양이 되면 입양되는 순간에 그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자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죠 노예에서 자유자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노예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만족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입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처럼 살았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 노예로 하나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 아들이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씻기시고 입 맞추고 이 아들의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추악하고 부끄럽고 말하기조차 끔찍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또 하나는 일곱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식이오라고 만방에 공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그처럼 지혜로운 또 존경받는 일곱 어르신을 모셔놓고 아들 선포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도 다시는 이 아이를 노예처럼 부리지 마라 얘는 좋은 기한 내 자식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노예가 되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인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너는 새롭게 오늘 태어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오늘 1일이야 너 태어난 날이야 오늘이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신 어르신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나의 70인생은 이제 물속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얼마 살지 몰라도 내가 사는 날 오늘부터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입양 제도에 너무나 걸맞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때로는 당근도 얻을 수 있지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말썽을 비루고 또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인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정말 우리 남겨진 인생을 최고로 충성하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석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천국이라는 유산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입양하는 분들 보면 입양에서 호족에 딱 들이고 집안에 들여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유 이뻐라 이렇게 하면서 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아니?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니라 자기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예요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너는 행복한 내 자녀로 살 수 있어 내 자녀야 이거 양자를 받는 입양을 하는 부모의 태도가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질책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야 너가 죄를 짓고 어쩌고 해도 너는 내 자식이야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랑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힘을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시기를 원하는데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 이민까지도 가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이민 간다고 뭐가 변합니까?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과거에 끔찍하게 나를 발목 잡고 있었던 과거의 죄악과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악한 구릉동이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오늘부터 정말 변화를 시작하시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